3만 3천 150원이요 얘도 바닥에서 20배 올린 종목이에요 그죠 3600원에서 66,000원 됐으니까 약 18배 올렸죠 18배 이 기준 따지면 10배 올렸구요 그죠 여기서 잡으면요 자 얘도 파워력은 지금 프레미엄이 21배 붙어 있어요 21배 붙어있는데 지금 주가는 차트상으로는 세게 갈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에서 높이 갈 차트는 왜 못 되냐 프레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서 그래요 지금 얼마에 들어왔어요 33,150원이요 오늘 들어갔네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추님 프레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초보죠 지추님 예 예 빼는게 나아요 어 뭐 올라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올라가더라도 어 어 어 이거는 세게 갈 종목이 아니에요 어 나오시구요 지금 음 단타방에서 추천을 받던지 아니면은 음 본인이 쳐보던지 둘 중에 하나에요 어 주식 이런식으로 종목을 이런식으로 골라고 위치도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치추님 어 어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 으 으 으 으